매듭을 푸시는 마리아,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,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 컬러링북 하양인에서 편했습니다. 첫 번째 책은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서이며, 두 번째 책은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을 소개합니다. 세 번째 책은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 9일 기도를 컬러링북으로 구성했으며, 9일 기도와 묵상, 그림을 통해 주님과 성모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도서입니다. 나아가 컬러링북으로 기도하며 그림 하나하나를 색칠할 때마다 위대한 체험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. 아름다운 색감으로 기도 정원이 만들어지고, 배우자, 자녀, 친구 등을 말해주며 하느님과 성모님을 노래합니다. 아름다운 색감으로 기도합니다.